무엇을 찾아왔나 두고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엔 빛속이 없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며 한세상 사는 것이 적당인가 딱 부러지니 이 생에 적당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까 원하는 인생아 무엇을 찾아갈까 여놈의 세상에 울지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밝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모두 웃고 다듬으면 한평생 사는 것이 적당인가 원하는 인생아 딱 부러지니 이 세계를 찾다 물고 있어 남남끼리 만나서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금방 아며 지지고 볶는 것이 정답인가 넌 우리나라 날이 많은 마음이라고 너는 까끌어지리 눈세계에 적당이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